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,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.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,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,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돕고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.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.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.